그럼 올해는 씻는 게 아닌데 그럼 올해는 씻으면은 다 없어져버려 물 묻으면 그건 저기 비닐봉지에다 넣어놔야지 아이고야 뭐야 비닐봉지에다 넣어놔야 돼 그거는 줘 줘 줘 줘 비닐봉지 쟤 다 없앤다 비닐봉지에다 넣어 얼른 누굴 다 쪼러 다 없어져 그러니까 비닐봉지 줘 얼른 넣으라고 얼른 비닐봉지 줘 하람이 꺼였어 아니 그건 하람이 꺼야 니한테 큰 거 줬잖아 하이라 개미냐 개미 개미가 놀지 하이라 개미 개미 다 넣어 말려야지 그게 뭐야 다 없어졌네 개미 갖고 노는 거야 개미 갖고 침 젤 젤 젤 흘리고 침 젤 젤 흘리고 있는 사람 개미가 보여? 개미가 많이 보이지? 침을 젤 젤 젤 흘리고 있어 왜냐면 먹고 싶어 많이 먹었어 근데 지금 개미가 보이니까 개미 보면서 아주 침이 젤 젤 젤 젤 침이 젤 젤 젤 젤 나와 지금 개미 물을 pity 챔피о 찜 흘리고 땡 mae 물들 你们이 개를 젤 젤 젤 ingerint 개미 물을 좋아야 해 찝찔한 물이 있다 그래 침이 찝찔하니 영양가가 얼마나 좋겠어 애기들 치면 영양가가 되게 좋지 오빠야 나 햇빛 본다 오빠처럼 이렇게 물 안 묻히고 저렇게 해야지 너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씻어야지 네 손으로 물이 묻으니까 전부 다 네 손에 다 있잖아 봐 하람이 손에 다 있네 지금 보니까 그것 밖에 없네 얘는 지금 개미 가지고 풀 개미 가지고 놀아 개미 갖고 지금 개미 잡으려고 개미 잡았어 개미가 숨었다 개미가 숨었다 개미가 숨었다 개미 갖고 논다 아유 다 다쳐 개미가 안 보여 응 응 응 또 어디갔어 응 개미 어딨어 개미 어딨어 개미 찾으러 가 개미 찾으러 가 개미 찾으러 가 개미 찾으러 가 그래서 알았어 개미 지금 잡고 있어 동생이 개미 끝